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, 자 가운데 봐주시고요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네, 가운데 봐주시죠 여기하고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또 시선을 살짝 주실까요? 네, 고맙습니다 그러면 잠시 기타는 내려놔주시고요 그 사이에 한지성씨 가운데를 모시고 세 분이서 같이 그룹샷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맨발의 디바이에서 세 분 안에 풋풋한 청춘 로맨스를 그릴 예정인데요 시간 되시면 두 분이서 먼저 찍으셔도 됩니다 껌 부셔서요 네, 세 분이서 함께 서주시죠 네,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, 좀 붙어 주십시오 네, 시선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아, 비주얼이 정말 대단합니다 네 네 세 분이서 뭐 포즈 준비하시는 거는 따로 없으시죠? 아니면 하트 포즈를 이렇게 할까요? 세 분이서? 네, 손 하트로 할까요? 네 네 하나, 둘, 셋 네, 세 분의 오른쪽이 기준으로 해보겠습니다 네, 좋았습니다 네, 좋았습니다 켄타씨만 잠깐 들어가 주시고요 네, 두 분은 그대로 계셔주시고 이 분은 김홍경 씨와 함께 네, 쓰리샷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